저희 원래 이렇게 잘하네요 다른 데는 20년대 집도 이렇게 금방 타는거죠 왜냐면 내가 볼 때 여기가 금고잖아요, 새마일로 돈을, 방송을 깔고서 지금 수업하는 거 근데 금고가 늦게 있더만 금고장처럼 아니하고 아닙니다 자 우리 이거 털어가려고 했는데 금고를 타려면 여심의 마음의 금고를 털고 가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거 모든 거 털어놓으실거죠? 네 서류를 해주고 해주시면 좋아요 자 신승태는요 또 국악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친구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요 이렇게 기분 좋은 이제 지금까지 놀이교실 하는 것 중에 여기다 제일 시간이 배우지 짜는 거 이제 한 달 됐잖아요, 사실 그기 때문에 다른 데는 20년, 10년 됐는데 여기 한 달 된 거야 예예 그런데도 이렇게 털이니 좋아 그러니깐요 반가운 마음으로 어.. 국악 우리 인사를 한 번 해주시네요 여러분들 다 신은 거 있어요? 없죠? 국악 우리 인사 한 번요? 한 번 한 번 불러 두 개 있었죠 네 거 있음 네 아 아 아 좋구 남의 화로 다들 박수 호우야 너의 야 호우야 내 피어나 사랑 тот 내 화로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